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이남 작가입니다. 저는 모든 작품 앞에 관람자가 5분간 머물며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술가의 관람객이 예술 작품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개를 고전과 영화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시인 몽위도온도는 꿈에서 본 도하온의 모습을 조선전기 화가 안견이 듣고 그린 몽위도온도를 실제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살아있는 도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꾸는 소름과 달리 폭포와 계곡이 물이 힘차게 흐르는 모습 그리고 하얀 눈이 흠뻑 내려서 변화하는 도원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작품은 겸재장선과 세장입니다. 공양의 산수와 세양의 근대와 모두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산이 중첩되고 서로 담아내는 작품을 표현해봤습니다. 겸재와 세장이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있었지만 작품을 통해서 만나고 스며드는 모습으로 우리들도 서로에게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작품의 신 단발령 망룡강은 겸재장선이 그린 풍악도첩의 가장 첫번째 그린 단발령 망룡강을 차용한 작품입니다. 겸재는 단발령에서 마주한 금강산의 압도적인 경관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을 담아냈습니다. 천단 도시가 등장하고 케이블카가 세우지만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라진 속도와 산업화를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무엇일까요? 제가 미디어 아트 혹은 무빙 아트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대중들에게 호편적이고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특성상 차갑습니다. 보여준 이미지를 아무리 따뜻하게 알고 해도 모던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작품을 통해 따뜻한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 자랐던 병원들이 창작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화와 수목이 가지고 있는 손 떼부른 희적들이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되고 그때의 느낌, 원본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에 저의 회화적 감성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아는 영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해내는 것 제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